원인 불명의 독감증판이 극복하게 견해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체 불명의 바이러스 이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명은 한난 로봇이 아닙니다. 로봇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는단 말씀이십니까? 특정 괴해성의 갑작스러운 속도 변화로 충돌까지 12시간 13분이 남았습니다. 우린 우리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이미 저들에게 잡혀버리고 맙니다. 정말 우리가 왜 이러는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넌 가만히 있어 사람들이 말하고 있잖아 실제로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제스란 거지?